야 무지개! 무지개! 야 직자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워싱틴 VS 월드 스퀘어펄! 나 하고 싶은 게임 있어! 제가 뉴욕에 오면서 나 혼자 산 자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동작이 이거야 봐봐 현재야! 처음은 연습 게임 1위 연습 게임 1위 연습 게임 끝! 유사부! 유사부! 선우야! 에리가! 에리가! 찬민아! 가보야! 유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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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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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카놀리를 먹으러 질소린 그랜드에 왔습니다 드디어 디저트 시간! 뉴욕에서 먹는 디저트가 얼마나 바를지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아 배고파 죽겠는데 카놀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SNS에서 되게 엄청 유명하잖아요 최애 디저트 뭐예요? 어렸을 때 일단 최애 디저트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저도 아이스크림 밥 먹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자 그럼 간단하게 취향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초콜릿 바닐라 하나 둘 셋 초콜릿 치즈케이크랑 초코케이크 치즈케이크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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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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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흘렸어 원래 흘리는 느낌이라 부쉬어, 부쉬어! 일단 한초껏 짠, 짠! 미쳤다! 부쉬어! 레츠 고마, 부쉬어. 바이바이, 부셔! 너는 부셔야, 나는 먹을 땐. 오 마이갓, 이리와되세요. 아estone, 다 원킬했어요. 뭐요? 너무 귀여워요 저와의 초콜릿이 있었고 카푸치노 같은 게 있었고 끝에가 초콜릿이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초콜릿, 와플컵 주로 어떨 때 주나한테 드세요? 저는 그냥 주로 많이 먹어요 스트레스 받는 날 인정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무조건 달달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한 명씩만 돌아가면서 먹는 거래 마토연을 영어 단어로 하는 거예요 끊기면 지는 거예요 It tastes really nice grateful good wonderful awesome fantastic amazing bye 어쨌든 근데 지금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31달러 진짜 얼마 안 나왔는데 한국도로 한 사람은 한국도로 한 사람은 3만원 정도면 너무 이게요? 안에 뭐 이 비주얼에 임하시면 있죠 활이 이거 찍는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한 시그니처 포즈가 있대요 하나 둘 셋 모감 우리 타이틀곡 아무거나 춤추기 같이 우리 타이틀곡 저희 다 같이 왔으니까 같이 해주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앉아줄게 와 형 같이 하는 걸로 하면 자 하트해주세요 내 눈이 춤이 머리머던 내 눈이 춤이 머리머리 런을 원해 내 눈이 춤이 머리머던 내 눈이 춤이 머리머던 Oh, I'm sorry Yeah, I wanna talk to you girl Yeah, I wanna talk to you girl 땀나움으로 버스킹을 해봤습니다 저 진짜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 찼어요 북극우회어가 됐어요 끝나고 나서 Q가방 쏘가게 들어갔어 자유의 남신이 이제 자유의 여신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러 갑니다 이거 갔다고 하면 너 자유의 여신 봤어? 그러면 어 가서 봤어 이렇게 하잖아요 너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제트스키 타고 봤어? 사실 저는 주윤이랑 레이저 활동이나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신상에서 셀카 찍어서 올려줘요 자유의 남신 짱이야 완전 짱이다 오, 자유의 신상 보인다 오, 자유의 신상 보인다 아, 쏘나 왔다 여기가 뉴욕이다 우윽! 드디어 누가 이 아저씨 할아버스 자유의 관객 강렬! 여러분, 이번에 둘이 없다 France! Oo! You're ready! Yeah! Wow amazing! So good! That's nice! 샘플레 손! Woohoo! 이거는 진짜 좀 비싼 값을 해요. 진짜. 맛있겠소. 맛있구만 먹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절약을 해야하니까 멤버가 많으니까 지금 다 사면 좀 맞아 샤넬을 사서 그냥 나눠서 할래 우리 이거 할래? 오케이 오케이 한 손으로 하나씩 하나 둘 셋 하나 아 그래도 셋같지? 순서를? 나, 제이콥, 케이빈, 유, 큐, 에릭, 현재, 선우 아 오븐신지 까지 바투츠야 얘들아 바투츠 시작해볼까요? 아니 나 콜라 진짜 많이 못 먹는 건데 보우 에이 그만하세요 저렇게 맛있는 거 왜 이렇게 해? 와 이거 진짜 오, 이거 진짜 할 수 있겠네 이거 재밋다 이게 재밋다 욕심부리다 야 진짜 목 너무 아파 오케이 제이콥, 렛츠고 이거 지원 나한테 원기 왜 사귀지 뭐 아 잠시만 야 제일 꺼 제이콥 탄거 지금 먼저 하겠네 정작이 주세요 뱉는 거 아니에요 왜 정작이 마셔 에릭이 말할 게 있어 일단 말하면 못 마실 거 같은데 그냥 마시고 갈게요 뭐해? 그만 마셔봐 우와 다 먹어 누구야? 누구는 편성해? 이상하다 아까 공원 센트료마크 갔을 때 너무 배고파서 환타 하나랑 핫도그 사 먹었어요 아니 지금 누구는 택시 때문에 택시비 많이 나올까봐 지하철 타는데 야 가려봐 택시비 다 가려봐 No! God! Please! No! 한 입 어떻게 할 거예요? 안녕 나도 형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먹기 싫은 것 같은데 또 마시고 있냐 맥날 무제한 리피리 가자 멋있어 맥날 붙어야겠다 맥날 무제한이래 야 꿀잼 병을 신나 아아 와 진짜 이거 평생 못 잊을 거 같아요 자 위에 염색창 간대요 뽕 얼마나 잘 안가라고 잠시 못 잊을 거 같아요 하지만 해서 하나 앙 아하 아하 펜 웨이네이랍 예 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로만 했던 자유의 신상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제가 이 제트스키를 타고 왔는데 천국입니다 천국 피쳐 사진타임 포크타임 자유의 여신당 앞에 있으니까 수영한대요 수영! 이거 배경으로 지현이가 이제 물속에 투입합니다 조심 어때? 괜찮아? 네, 마이탐? 어떻게 입사할까? 원! 투! 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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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는 최고다 저희가 가는 곳이 바로 뉴욕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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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케이크 이야 뉴욕 3대가 조금 많아요 스테이크도 있어요 스테이크 겉바속소네요 치즈케이크 가게에 왔어요 네 왔어 제가 왔습니다 스테이크 메뉴를 고민하여 중앙균 리스테이크 이건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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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스테이크 스테이크 이겼잖아. 그래도 같이 먹고 있는 견어. 어? 그러네. 이게 옆에 잼이 있고 그리고 어리오가 있어. 엄청 쪼금해. 너무 귀여워. 자, 먹어봅시다. 자, 신식파임. 아, 먹기 전에 그거 해줘야지. 팔을 계속 그토록 밀고 해달라고. 마가. 자,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오, 센스가 없구만. 일단 더비도 한 입 주고. 그래. 자, 더비한테 먹을지. 남이 진짜 생선해. 여태까지 제가 먹어본 음식, 그 치즈케이크 중에 가장 맛이 깊어요. 스트로베리 한번 먹어볼게요. 나 이거 왜 3대인 줄 알겠어. 진짜, 대박이에요. 상큼한 맛이에요. verm funding…. 아닙냄남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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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별로 없어. 더비도 없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된다고 해야 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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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역시 별 밖에 없어요. 딸기가 장난 아니야. 별로 뭐다. 3대답게 진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디저트를 먹으러 넘어갈 거예요. 뉴욕 치즈 케이크는 치즈. 이게 바로 소호 거리. 트래픽. 아름답죠? 약간 진짜 영화 수업이 있는 기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 학년 씨 뒤보세요. 뉴욕. This is really new york. Yeah, new york. 지금 저희가 드디어 마리베리. 마리베리. 초코덕후들의 송. Zing. 와우. 오오. 이게 초콜릿퐁뉴에 과일이 있는데 이렇게 찍어 먹는 거고 초콜릿 아몬드, 피스타치오, 마이초큘레 아몬. 여러 가지, 햄치즈 샌드위치도 있고, 그리고 또 치즈와. 마일킬러에요. 제가 소식을 해보겠습니다. 꿀떼? 굿? 딜리슈스 올리브 토마토 베리 나이스 진짜 맛있다 짜잔! 오이 왔어요 슈가쿠킹 앤드 넛 넛 넛 땡큐 땡큐 맛있어? 약간 밀가루 느낌이 좀 강해요 이제 아이스크림 같잖아요 쿠키인데 아이스크림처럼 만들어 먹어요 제가 아무리 디저트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진짜 배불러요 I'm so 배불러 Really 배불러 덕질과 좋아요 마란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긴급 소품인데 원래 영수증을 챙겨야 되거든요 잠깐만 영수증이 어디 있네요 아까 아 까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카드나 어? 결제 안 했는데요? 알고 있어요 주머니 있어 이거 나와요 카드 결제 고마웅 고마웅 고마워 고마웅 고마워 고마웅 여기에 맛있는 음식 먹었니? consistently 아 아 우리 딱 195불 어, 800불 썼는데 너네가 200불까지 썼으니까 1000불 싹 써, 내 200불밖에 없어. 800불 썼어? 누가 오바해서 썼어? 내가 오바해서 썼어. 잘했어, 야. 야, 에릭아. 네? 너 누나 뉴욕 산다 했지 않아?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 보일 때가 있나, 아니면. 제트스키 지금 선글라스에다가 그, 그거야. 자기 운전하는 거야? 우와! 제트스키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사진 봤어요. 안 받을 수, 어, 받았다. 여보세요? 근데 우리 인사부터 한 번 할까? 너무 어색한데? 뭐, 볼거리 이런 거 추천하는 거 있어? 내가 탄 핸드라고. 그거는 제 기억으로 오는 거 같은데? 우와! 이거 진짜 예쁜데? 시간 되면 가봐. 오케이. 땡큐! 뭐라고? 가자. 어, 가자. 그러면 우리 앞차 한 사람 물어보자. 아, 근데 여기가 자리를 선점을 해놔야 된대. 명당으로 가야지, 이왕 갈 거면. 또 뉴욕 왔는데. 여보세요? 형, 우리 에릭 누나한테 전화해봤는데. 맨하탄 엔지라고 무슨 건물 사이에서 태양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늘 그거 보러 갈래? 지금? 그게 우리랑 겹친 거야? 대박이다. 오, 진조가 좋아. 우와. 근데 우리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밀리거든? 거기 자리를 맡아놔야 된대. 그래서 거기 먼저 가서 자리를 맡아놔. 어, VIP석으로 맡아놓을게. 프리미엄 가격 내면 안 돼, 혹시 돈 내라 그러면. 350원 안 돼? 사람 보세요, 진짜. 음악 방송 같아. 내가 키가 한 40cm만 덮었으면. 180 정도는 돼야 보일 것 같은데. 멤버들 어디 있어, 멤버들. 아, 여기 있어. 찾았어. 워싹. 180 되면 보여. 내가 중계해줄게, 얘들아. 우리 텔레파시 있잖아. 지금 현재 해가 왼쪽에 건물에 가려져 있어요. 앞에 붙여야 돼, 그냥. 잠깐 찍었거든요? 예쁘죠? 이렇게 했는데도 예뻐. 에릭 누나 덕분에 누나 이렇게 또 좋은 곳에 와본다. 속에 빠져. 하나, 하나, 둘. 현진 사진. 안 보여. 현진 형 뒤통수. 하나, 둘. 운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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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봐, 안 봐. 안 봐. 유튜브로 영상 올라가는 거 보면 돼요. 영훈이 보고, 영훈이. 앞에까지 지금 가고 있어. 아, 저기 키크 아저씨 좀만 옆에 가보여. 아, 정말. 나왔다. 나왔다. 나왔습니다. 찍어주세요. 지금 반토밤 좀 나왔어. 반토밤. 여기서 보인다. 여기서 보여. 야, 진짜 예뻐. 야, 지금 빨리 가야겠지? 빨리, 빨리, 빨리. 아, 야, 갑자기 왜 이렇게 높아졌어? 아, 한 번에 찍어요, 지금. 아, 이건 내 눈에 담아야겠다. 우와, 야, 진짜 예뻐. 우와, 진짜 예뻐. 야, 왜 보는지 알겠다. 아니, 진짜 밝혀지? 한 번만 찍으면. 너무 밝혀. 너무 밝혀. 보이죠? 완전, 완전. 완전, 완전. 딱 잡아, 딱 잡아. 빨리 잡아. 보이지? 어. 우와. 여기 내려오게 잘한다. 뭔가 내가 승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나지? 안 돼요 형. 영혼을 불태우고. 안 돼, 더 찍어야 돼. 아, 야. 시작한 됐잖아. 지금 빨리, 지금 찍어야 돼 형, 사람. 어. 아니 형 빨리. 야, 너 나 그만 물어 먹으라고. 형이 시작했잖아요. 거의. 완전 제대로 찍었어. 완전, 완전 그거야. 대박이야. 밝기 왔다 갔다 하면서. 대박이야. 어, 큐컨만 찍어주자 끝났네. 지금 500장 찍어줘, 진짜 계속. 형 계속 찍어줘, 찍어줘. 어깨 빠졌어, 어깨 빠졌어. 성공, 성공. 빨리 가야 돼. 성공. 성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맨핫턴 헨주.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뉴욕의 도심과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준 게 제트스키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일, 가장 최고로 행복했어요. 그냥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웠어.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했으니까 어떻게 피부관리 하냐 하는데 이거 하나로 스킨케어가 돼요. 손을 살짝 적셔야지. 닦아요. 이렇게만 해도 진정 효과가 있어요. 여기 더하기도 있고 곱박이 있어요. 점프 꿀특 하나 알려드려야 되나? 어때요? 여기 집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기 전에 남은 집으로 이렇게. 나 오늘 제트 새끼 탔는데 정말 뉴욕이 내 것만 같았어. 저도 오늘 진짜 뉴욕 디저트랑 디저트 다 온 것 같아. 눈이가 부라떨어졌네요. 너무 배고파서 형들 몰래. Sorry, guys. 원 핫도그? 5달러씩 먹어요. 케찹과 마스터드. 조금. 너무 맛있어. 어? 이거 들고 와야 되나? Delicious.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